2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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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팬더 안녕하세요 영어 숙제는 잘하고 있어요 스위스에서 온 스미스님 감사합니다 영어 숙제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영어 숙제는 다 하셨어요 똥이님 감사합니다 스위스 영어 공부 실화입니까? 위로일 생활영어를 응원합니다 아... 뭐할까요? 저 오그 오그 똑같은 조합으로 바스 나오면은 디바 나와야 되겠네 그래요? 다행히 감사합니다 나 이 조합 많이 해봤는데 아마 이렇게 하면 똑같이 바스 나오거든요 나 그거 배웠어 영어 근데 이거 일단 이렇게 하고 만약에 똑같은 조합 나오면은 그냥 디바할게요 뭐지 저거 사자 나이스 야 어 우리 바스님 빼야돼 빼야돼 뒤로 아예 안보인데도 자리 잡아야 돼 벗겨지는데 위로까지 있나봐 방금 방금 3탱일게 야 야 나 누군다 겐지 넣어야돼 쟤네가 더 센데 왜 왜 우리가 더 약하지? 우리 3탱인데 윈선 윈선 서싱 감사합니다 쟤네가 자리 잡고 먼저 들어와서 쟤네가 안보인데도 자리 잡아야 돼 야 이게 무슨 해공원으로 야 아 이거 허허허허 괜찮게 할게요 뒤에서 오케이 세립이 없어요 저희가 뚜루로 들어갈 때는 야타겐지 연계하면 돼요 야 내 소감 당할게요 호구 호구 들어오봐 호피해 어 나 힐 좀 오른쪽에 반면에 없어요 가스님 와 터지는데 그냥 쟤네 반멕 딜이 너무 센데 이거 반면에 없을 땐 좀 빼야돼 이거 가스님 너무 안 빼 가스님 오케이 오케이 화면에 굳혀지지도 않고 너무 빨리 터진다 와 뭐 고속도로야 사나이 공격이라 화면에 발 뜨면 되는데 우리는 우리도 계속 포지션 바꿔야돼요 쟤네 시야 없는데서 저희가 자리를 다 잡아야돼 예 그니까 방패 없으면 방패 자리 바꾸고 이게 위도우딜이라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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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안 보이는데서 자리 상대 왼쪽이 차단다 여기 살리면 제가 저 nou 죽어서 뭐라 할게 으하 남의 좀 더 잘 잡죠 이 도 잡아 놨을 포플 오오오오오오 누군다 나이스 우리 잡고 다 cruise 수 있나 어? 오? 5번 나이스 와 됐다 여기서 이제 막으면 됐다 리얼 여기서 50번 막을 수 있어 한조 나 진짜로 한 번 땡길게 야 야 야 야 퍼가 줄게 야 이거 뭐야 정화 야 안 돼 구스마 안 돼 나이스 나이스 갖고 와야겠다 정크렛 할까? 오케이 오케이 너 파랑 가면 될 것 같아 세대 나왔어요? 싸가지 없는 훈져나왔어 쟤 조합 바꿨다 파스 없다 함 땡길게요 뭐야 딜이야 나이스 딜이거 오지고 레딧고 나이파고 아 가위구리 좀만 아껴봐 내가 먼저 쓴다면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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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기하자 함 땡겨줄게 왼쪽 호글 왼쪽 호글 끌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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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 그 봐 빠지고 물어 나이스 뭐야 자기처럼 내가 올려줬다 아아 아 끌렸다 오 나이스 나이스 한쪽 호글 한쪽 호글 한쪽 호글 한쪽 호글 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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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혼자 아니야 아 너무 재밌는다 아 나이스 나이스 우리 퓨얼 언제야? 2층 자리 잡을게요 오케이 2층에 들어갈게요 2층에 들어갈게요 빨리 빨리 잘 잡아야 돼 얘네 나왔습니다 레벨 1초 오 그래본 오케이 함 땡겨요 아아아 안좋네 트랭 뒤좀 1층다 1층 어 예고 와 연기 얘네 연기가 머리머리 투월이다 함 땡겨요 아 뭐야 한쪽 뒤에 트랙 뒤에 트랙 한쪽 호글 한쪽 호글 스테클 얘네 함 땡겨요 뭐야 멸스 잡았어 아 얘 호글 잡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호글 호글 앞에 방향 깔았어 호글 잡아 싸가지 없는 싸가지 없는 싸가지 없는 오빠 나 메스 잡을라는 의도가 1도 없었는데 오케이 나이스 아 그럼 팥 먹지마 팥 먹지마 아 팥을 팥 먹지마 아 미안해 너무 꿀맛이야 2층 올라갈게요 나 방사능이 너무 좋아 오케이 다 꿀맛 인정 으흐흥 내가 못밟고 못밟고 함 땡기게 앞에! 저거 한쪽! 밑으로 깐다네? 이리온다 이리온다 밑으로 아! 밑으로 오면 환영인데 호흡 끌! 호흡 끌! 끌! 오른쪽에 한쪽 있어야 님들 아 사자 길 갈아야겠다 쪼금아 뺄게 쪼금아 뺄게 바로 못 버틴다 이제 야 위에 트랙! 우리 위에 트랙! 야! 와 뭐야 야 이거 오리사하고 메르신만 살아야 될 것 같아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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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야타 추워주세요 쟤네 산조랑 노트랑 털어 야 목 빠져줄게 못 빠져줄게 컷 컷 컷 컷 컷 컷 컷 나이스 이걸 알람이가? 어! 또 컷 또 컷 또 컷 이거! 형이 비벼! 비벼! 메르시 없어 상대 메르시 없어 와아아아아아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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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 옆에 트랙 왼쪽에 트랙 컷 트랙 컷 나이스 나이스 야 애타했다 얘 잡아 얜 잡아 잡았어 잡았어 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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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이네 한쪽 2층이네 저거 잡으라 나 잡아줘 어디갔지? 여기있다 여기있다 위에있는데? 여기 다있다 어 뭐야 2층에 한쪽 그대로 제가 다시 가볼게요 얼굴 안보여 위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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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뒤로 좀만 뒤로 좀만 뒤로 좀만 뒤로 사올 백도어만 조심하고 살렸다 나 2층에 카프 카프카 카프카 나이스 카프 대길게 앞에 베나타 야타 2층에 혼자있다 2층에 위도우 우리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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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나타 따라잡고 외래시 개피 외래시 호그 앞에 호그 피해 앞에 앞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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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베나타 베나타 백도 야타 백도 야타 백도 백도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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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나 또 커졌어 미쳤다 오리사 죽음 오리사 죽음 오버지 개꿀샘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위안하면 땡기해 저거 땡서 뭐야 땡서 뒤에 방명있어 우리 메시 없어요 죽이지마 죽이지마 오케이 죽이지마 죽이면 바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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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바보 근데 저 골라방 내거든요 잡챠 잡챠 어 뭐야 또 안돼 나 없어 그거 어 위도 왼쪽 위도 왼쪽 위도 왼쪽 오호 앞에 때릴게요 둘 화물 화물 밀린다 화물 뒤에 자기나타 야타필 땡겼어 야타필 야타필 오리사필 대박 필 야타야타야타야타 땡겼어 야타 부터 야타 부터 여기있네 아워 개재밌네 나이스 어 나 나 로드에 재능 있는데 헌향 어 오버워치 오랜만에 재밌어졌다 이게 재밌다고 이게 재밌 재밌다 재밌다 미래와 친지언니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무조건 이긴데 하자 많이 해봤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리점점 밀리면 저는 겐지하타 연기하면 그냥 뚫어요 웅앵홍 인생 조기폭력 상결구도 감사합니다 어 그러면 이거 여기다가 디바 힐럭힐럭 한분이 없어져 어차피 빨대 할거에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이 조합이 좋네 빨대밖에 할 줄 몰라서 내 개인적인 오리사 좋아하고 누가 여기 눌러줘 일단 호그는 뭐 좀 있어야돼 오리사 쓸 땐 오리사 호그에 오리사 호그 바스티온에 오리사 호그 바스티온이 3개가 핵심인거 같은데 뭐야 소리 안들려? 아 아 아 아 아 호그님 디바 가능? 제가 디바하라고요? 네네네 아 밑에 내가 깨졌다 아 아 혜딘닌이 들어가서 어그로 끌어줘야돼 아 오케이 기다려봐요 아이고 바스크 바스크 아 아 우리 삼아 우리 삼아 야 이거 뭐 답이 없는데? 근데 호그가 좋은거 같은데? 호그가 더 좋은거 같은데 똑같은 조합 나오면은 어 호그를 못 끌다니 저거 저거 땡겨올게 땡겨올게 어? 나 뭐.. 오우.. 도망간다 오우.. 야! 왜 나야? 괜찮아 잡았어 잡았어 윗뚱하지마로 반배 없애 지금? 나 뭐.. 나 반배 없애 2층으로 한다 2층으로 아아.. 틸틸틸틸틸 반배 없어 까줄게 계장님 빼야돼 뒤에 박스 뭐야 박스 뭐냐? 뭐야 우리 박스 진짜 딜러분들 공개지 가 왔어요 옆이나 뒤도는 것만 체크하면 되요 저거 받.. 저거 오이사 아 저 메리시 아깝다 오이사 잡을 수 있지 않나? 아아아아아아 모르고.. 모르고 뒤에 가라는데? 오이사 잡을 수 있지 않나? 저 위에 한 번 땡겨줄게 호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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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스 장크 뒤도는 거 체크 좀 오케이 오케이 계장님 봐줄게요 앞에 박스 앞에 박스 이건 내가 못 봐주는데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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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미친 아하하 발 없어 빠져야되겠다 잡았다 홀드 빠졌어요 아하 메리시공 있지 않나? 메리시공만? 메리시공 방금 빠진 거 아니에요? 나 못 봤어 잘해 나 못 봤어 잘해 나도 못 봤어 잘해 저거 제가 정크.. 저거 정크 보러 와줄게요 아 힐 받고 가야겠다 힐 줄 수 있나? 아 이거 시프트 때문에 내가 보기가 좀 힘든지 바스님 내려올래요? 밑에 깔게 아하 어 어? 덕고 덜 빠 보았다 망했다 바쳐.. 바쳐서 반팔 해 뒤에 정크를 뒤에 정크를 뒤에 정크를 뒤에 정크를 앞에 당일게 호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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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었다 어 빠져야돼 우리 수명 없어요 이거 겐지랑 야타랑 연계해서 들어야 돼요 상대 공돌겠는데 야 이게 뭐지? 이거 앞에 덧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지? 그런 줄 알아요 두 대 달아주세요 아 좀 쓸었는데 이거 피트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냐? 야 빠져 빠져 지금 빠져 보여주지마 야타님 보여주지마 바스트 바스트 뭐야 뭐야 저 뒤로 갔어 엔진이 궁 몇이에요? 알겠지 오케이 그거 채우고 야타랑 연계하자 상대 서포트 궁 다 있었걸요 뒤에 궁 온다 적극 2층 뒤에 위로 아웅 봐야되나? 네네 메르시 없어요 메르시 없어요 천천히 오케이 쓸게요 이거 호그 2층에 혼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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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2층 싸가지 없게 싸가지 없게 우리 힐러를 나이스 나이스 여기 앞에서 애들 견지하고 올게 오케이 이거 한번 막히면 우리도 끝도 없이 막히는 거든가? 아 뒤에 앞에 메르시 있다 아 아깝다 2층에 정크래 이거 메르시 자른 거 개신의 한수였다 메르시 반킬이 있었네 나이스 반킬이 썼냐? 안 썼기에 상대 트위먼 상대 상대 오케이 지켜 어 방금 잘못 슬트했다 어 그러네? 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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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타님 중고 내가 맞았네 스타링 저 파티웨 붙어야돼 와 너무 아프다 파티웨 짜봐 파티웨 짜리 어 잘 떨렸다 저게 짜리잖아 파티웨 땡기 우리 두명없어 우리 두명없어 으어어 한번 말했는데 파티웨 짜리 파티웨 짜리 천천히 천천히 우리 두명 없어요 나이스 나이스 시아야? 우리가 허업류했어요 저거 뒤두는 사운드 2층 같은데 오 나이스! 처음 뺐다! 나이스! 뒤로 빠져 살짝 빠져 정크 2층에 있어요 한 번 땡길게 앞에 정크 힐 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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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빠지겠어 우리 바스 궁이야 야야야야 나 죽었다 거의 가능? 나이스 정크 바스 컷 메르츠 컷 야 이거 킹텐덩어? 호흡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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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떨렸어 나이스 야타 야타 뒤에 정크래 뒤에 정크래 뒤에 정크래 야 이거 말했다 야 이게 뭐야 못 붙이 망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클릭 게임 너무 아 그치 너무 많았어 아 역시 안산조니스님 잘하신다 오우 야 이걸 이게 만약에 서로 대회에서 이집하면 이게 게임이야? 야 서로 이집을 대회에서 어 야야야 나 혼자 나갔다 아이고 미안하다 오랜 만인디 오랜 해요 다한진이 3결구도 감사합니다 위즈엠 조합이네 야 이거 대회에서 서로 이러면 어떻게 되는거냐 야 야 근데 이게 이 조합에서 실력이 있나? 하하 그니까 이 조합에서 어느 부분에서 실력이 있는거지 진짜?